공주 배가 갈 때 뱀 봤잖아 아까 우리가 왜 공주 배가 갈 때 뱀 봤잖아 우리 뱀 배게나 배미사 이거 거기 있는 뱀은 아니겠지 이만, 이만, 고양이가 자고 먹을라 그러네 공주 배가 나 우릴 못 해 살아 공주 배가 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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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부 개생겼다 무서워 집안 잡아 줘 으악 우아악 오! 놀렸어 전인사 놀렸어? 진짜 놀렸어? 고양이 놀렸어 진짜 놀렸어? 이거 독 있는 베미인가 보다 고양이한테 그렇게 하죠 길다 작은 베미 아니다 엄청 길다저봐 꺄아악 꺄악 고양이가 놀래가 골쩍 뛴다 완전히 이거 독있는 뱀이가 아닌가 릴리야? 길기는 길다 가늘이 한데 고양이가 놀래서 도망가고 고양이가 놀래서 도망가고 고양이 지금 바보다 도망가고 교환이 또 뱀다 뱀 도망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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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은 도망가고 짖고 도망가고 꺄 보자. 보고 없으면 이렇게. 동네 지나간데. 동네가 배연배연배연배. 소아로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네. 소아로는 가까이 안 가고 그냥 두고 있을게요.